로블럭스 로블럭스는 가끔 재밌는 게 있는데 로블럭스는 진짜 가끔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로블럭스.. 뭐.. 예? 이게 로블럭스라고? 응! 안 믿어! 응! 안 믿어! 진짜면은 증거! 도네로 보여줘 봐 저거 진짜인데 진짜라고요? 천호본? 어.. 한 번 해볼까?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제가 원래 로블럭스를 많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어즈는 진짜 궁금해서 해봤어 메일로 막 몇십 개가 오길래 왜냐면 내가 로블럭스 하면은 잘 안 올라오는 이유가 로블럭스 한 번 하면은 그 외 다른 로블럭스 추천이 막 몇십 개가 들어와요 재원님 이것도 해보세요 재원님 이것도 해보세요 재원님 제 서버드에서 재원님 이것도 해보세요 난리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우와 야 이게 로블럭스래 우와 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 야 도어즈 했을 때 그 고양이 캐릭터랑 걔네 어디갔어 왜 이렇게 고퀄러 변한 거야 심지어 이거 무료잖아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 아니 재미니 쉐키들 지들끼리만 이렇게 재미있는 걸 했다고? 장전 이런 것도 다 모션 하나하나 다 자재도 되어있고 폭탄 combidm2 심지어 fucking 2 Before comme Qui 퀴엌 아 야 이걸 죽어? 야 진짜 빨리 죽네 이거 생각보다 실력게임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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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도 가능하나? 아 그 엄마 핸드폰 뭐만 토스라는 어플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 토스 아 농담입니다 아 레벨이 올라가야지 바꿀 수 있구나 응 나 어른이야 현질하면 그만이야 에따! 야 이거 못 참지 야 에따 이거 참아? 야 뭐 참아 얼마야 얼마야? 하하하하하 장착댐 좋아요 보조무기는 샷 꺼내러 갑니다 이게 어른이다 이 자식들아 하하하하하하 한 번 총 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소리 와 이거지 이거지 이 소리지 오! 킬! 와 바로 킬 이게 쓰나거든요 이 맛에 쓰나 하는 거거든요 남들 앞에서 돌격하면서 뒤지고 있을 때 멀리서 주워먹는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쓰나는 이게 돈 맛인가? 어 이 새끼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왜 같은 팀인 척해 여기서 이런 데서 대기해줘야지 나와봐 어 까비 컷! 이게 현질이다 이 친구들아 부럽냐 얘들아? 부러우면 너네 더 현질하던가 엄마 핸드폰에서 토스를 훔쳐보던가 하하하하하하 야호 나 형한테 사만원 쓴 것 같은데 하하하하 죄송하니 아 그럼 내가 이거 현질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하면은 너희들 올 수 있지?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달가 맞다 자 하하하하 여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배려심 이런 배려심이 나를 백면 유튜버로 만들었다 맞아 너네? 맞아? 점프! 춤춰! 내 앞에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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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좀 자세히 봐보자 뭐야 이거? 얼굴 뭐야? 슬렌더맨이야? 뭐야? 뭐해봐? 이씨! 아파? 미안하다 좀 아팠겠다 좀 따끔하세요 이거 가보자 장착됨 옵션 옵션도 아 가장 좋은거로 가 아 제일 비싼거로 가 아 이거 소음기 이거 사야지 소음기 못참지 봐봐 소음기가 와 이 소리가 미쳤거든요 이 소리가 한번 봐볼까? 총 테스트하러 가볼까? 너무 빠른데 잠깐 연사가 총이 너무 빨라 신기하게 총이 아래로가 이게 원래 위로가잖아 반동이 근데 아래로가 그래서 위로잡아야돼 살짝 위로잡아야돼요 아 여기 컷 오케이 컷 바로 또 컷 총 확 와 녹인다 녹여 이게 현질의 맛인가? 아 줬어? 아 우리 팀 먹미? 난 잘했는데 먹미? 가보자 이거 우와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그 다음에 언덕의 왕 가보자 언덕의 왕 엉덩이 왕 엉덩이 왕 가자 엉덩이 왕 엉덩이 왕 니 팀에 업무해 야 니가 다 맞으면 어떡하냐 내꺼를 아 아 니 친구야 니가 다 맞으면 어떡해 와 뭐야 경치 좋은거 보소 야 경치 좋은거 보소 이거 야 아니 경치 볼 때가 아니야 앞에 저기있어 에타 불어간다 신활동 저격수 에이전트 K 갑니다 여러분들 컷 여기서는 샷건 꺼내주고 어버사격 이 벽부터 천천히 훑으라고 있어 어 뭔가 진짜 엘리트 같죠 기대해라 국방부 김지현이 간다 나도 이제 군대가서 총 쏠때 저 에탑 쓸줄 아는데 에탑 없나요? 라고 해야겠다 컷 투명컷 야 이제 내 실력이 나온다 이게 에이전트 K다 아니 뒤에서 공격하는건 반칙이지 어깨 툭툭 친다며 저 죄송하지만 싸도 되겠음이니까 아 물론이죠 이곳은 전쟁이니깐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싸워야지 이거를 그냥 뒤에서 조져버리네 한 남자 특이죠 나도 뒤에서다 이 자식아 난 치사한게 아니야 내가 한건 지능적인거고 니가 한건 치사한거야 오케이? Did you know that? 컷 어우야 졌어 이걸? 우리 팀 못하는거 보소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가자 가자 여기 넓은 곳이니까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거야 바로 컷 쪼지않고 바로 컷 바로 컷 쪼지않고 바로 컷 이게 스나이퍼다 매안 여기 뭐있다 여기 뭐있다 나니몬 나카타 으아하하하 개멋있어 여기 뭐있다 나니몬 나카타 아무일도 없었다 나니몬 나카타 나니몬 나카타 나니몬 나카타 나니몬 나카타 아무일도 없었다 야르 야르 쇼그나이노 최원세 빠에 쓰고요 아이시데르 하하하하 후배 또 반해버린거야? 이런거에 반해버려 어 이거 봤냐? 봤어? 이게 나야 내 팀인걸 기뻐해라 동지여 안그러면 너도 나한테 죽었어 어이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나를 좀 더 재밌게 해보라구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뭐야 짱구는 못말려 엉덩이 무빙이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너 뭐야 각시탈이야? 아 졌어 이걸? 아니 우리팀 하하하하 내가 35킬을 했는데 이걸 졌다고? 최다킬인데? 양팀 합쳐서? 근데 이걸 졌다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니 이게 로블록스라고 띠옹띠옹띠옹스한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